이번 영상은 영화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장르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장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영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영화 장르라는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죠. 영화 장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3,4가지 정도는 최소한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미디 장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들을 코미디 영화라고 하는지 답변해 볼 수 있을까요? 웃긴 거, 슬랩스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코미디 장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장르는 어떤 영화를 우리가 로맨스 장르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 이야기, 또는 달달한 거, 또는 심쿵에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로맨스 장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장르는 무엇일까요? 엑시트라는 영화는 어떤 장르로 묶을 수 있을까요?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코미디일까요? 로맨스일까요? 네, 엑시트를 네이버에 치면 제작사가 정해둔 장르가 나오는데 액션 코미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엑시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재난 장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드라마 장르 또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 우선 답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자면 우리에게 장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할까요? 도서관이나 영화 분류하는 곳, 연구소 이런 데에서 영화들을 단순히 진열하기 위해서 구분법이 필요해서는 아닐 겁니다. 장르라는 개념은 여러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 장르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장르를 이해하면 한 편의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고 그리고 관객은 그 영화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장르는 또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작사나 투자사, 또 창작자에게 홍보나 투자 유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장르라는 기준이 분류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관객인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찾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유형들의 영화를 좋아하는가 라는 생각을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미 어떤 장르가 있고 각 장르마다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장르를 정의하려고 하거나 어떤 영화를 특정 장르로 분류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까처럼요. 네, 그 말은 사실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영화의 장르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관객의 취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 장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미디, 액션, 공포, SF 등의 영화들을 어떻게 그 장르로 묶을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이 장르가 관객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서 각각의 장르의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장르를 분류할 수 있을까요? 주제나 테마로 장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스터 영화는 도시 범죄를 다룹니다. 주제가 도시 범죄인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미래의 과학기술을 보여줍니다. 주제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영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르를 규정합니다. 탐정 영화는 사건을 해결하는 조사라는 이야기 구조에 의해서 탐정 장르로 규정되기도 하고 코미디라는 장르는 주제와 상관없이 웃음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적인 효과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의 하위 장르로 블랙 코미디, 스크로블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웃음이나 즐거움이라는 감정적인 효과를 낳지만 그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서스펜스 영화도 긴장이나 무서움의 감정을 유발하는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짚어봤는데 이야기, 주제, 화면 구성, 편집, 분위기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 영화들끼리 분류하는 것이 장르, 분류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일한 기준으로 장르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화가 다양한 장르적 성격들이 혼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포맷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장르들 말고도 어떤 영화와 유사성을 가지지 않은 전의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우리는 실험 영화 분류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르의 세분화가 워낙 많아지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분류할 수 없는 영화들은 사실상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영화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대중적이지 않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새로운 영화가 대중들이나 영화 판도를 바꿔 흥행가도를 달린다면 관객들에 의해 영화 제작자들에 의해 새로운 하나의 장르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르를 구분짓는 방법을 보면 장르 영화들끼리의 공통점, 유사성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장르의 공식 혹은 관습이라고 하는데 공식화된 이야기 구조나 양식화된 캐릭터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부특징 혹은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플롯, 이야기 구조가 관습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영화에서 항상 누군가에 의해 조사하거나 사건을 파헤치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하죠. 서부 영화에서는 항상 선악구조, 복수의 플롯이 있습니다. 갱스터 영화에서는 항상 갱스터가 경찰이나 라이벌들과 대치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몰락이라는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관습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스릴러의 경우 의심스러운 제공자, 우스꽝스러운 조수, 경찰 분대로 하여금 사건을 추격하게 시킨 참을 수 없는 반장 등이 등장합니다. 영화적 기법이 관습적인 경우는 스릴러, 공포 영화 장르에서는 어두운 조명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이고, 액션 영화에서는 비교적 빠른 편집과 슬로우 모션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액션 장면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며, 멜로드라마 영화 장르에서는 갑작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슴 아픈 서정적인 음악이 반드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장르 영화에서는 관습적으로 해당 기법들이 사용되거나 항상 등장하는 관습적인 등장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장르의 관습과 더불어 좀 더 세부적인 도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면에 보이는 세부 특징 혹은 상징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스타 배우도 포함이 됩니다. 소품이나 배경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 이미지들이 도상입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 맞춰볼까요? 기관총, 사막같은 평양, 허벅지에 찬 권총, 카우보이 모자 네, 서부 영화의 도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부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자 아이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주 잠깐의 영화 스틸컷을 이렇게 보고도 장르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번 맞춰볼까요? 흰 검 양복, 골프채,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특히 은색의 야구방망이, 양복 입은 사람들의 무리 네, 우리나라 조풍 영화의 도상들이죠. 우리나라 조풍 영화에서는 무조건 반복되는 관습들, 그리고 도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뚜렷한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의 포스터만 봐도 대체 어떻게 다른 영화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런 관습을 무의식 중에 알게 되고 익히게 되고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면서 보게 됩니다. 장르마다 관객들이 예측하며 기대하는 바는 장르별로 이렇습니다. 코미디라면 아, 이 영화를 보면 웃기겠다 라고 생각하고 액션이라면 박진감을 넘치는 활극을 기대합니다. 공포영화라면 놀람, 무서움, 그리고 스릴러 미스테리라면 긴장감 추리, 반전, 휴먼드라마라면 인간의 희망, SF 판타지라면 시각효과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장르들의 영화에서 기대하면서 관객들은 영화관을 찾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영화를 봤을 때 아, 이 영화가 재밌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실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관객은 우리는 장르가 주는 친숙함을 기대하고 영화관에 찾습니다. 그 친숙함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낯설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장르의 관습을 철철히 지키고 새로움이 없다면 뻔한 영화가 될 것이고 새로움만을 강조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어려운 영화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를 잘 이용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는 장르의 공식과 관습을 잘 지키는 영화들을 찍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찍는 영화들은 스릴러, 서스펜스물이 많은데 이러한 장르들의 공식과 관습을 잘 지키면서 장르 규칙을 따르는 듯 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봉준호는 이러한 장르들의 변주를 능수능란하게 영화에서 합니다. 봉준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분열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다. 즉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시네마틱한 흥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싶지만 동시에 그 규칙을 깨부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강국인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놓은 장르적 공식과 관습을 따르는 듯 하지만 이를 변주하면서 봉준호만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가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평론가는 최근에 봉준호의 영화를 봉준호 장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껏 장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봉준호만의 공식과 관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봉준호의 장르적 변주를 장르 일탈이라고 보았을 때 그의 모든 영화가 장르적 일탈을 일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많은 장르적 일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괴물은 할리우드가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괴수가 등장하는 스릴러물입니다. 재난 장르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릴러물과 재난 장르의 장르적 공식이 여타 장르에 비해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괴수 장르에서 괴물을 물리치는 주인공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웅같은 존재가 대부분 등장인물이고 괴물은 보통 음산한 공간이나 어두운 밤에 출연합니다. 갑작스러운 괴물의 등장이나 재난의 상황을 온 국민이 알게 되는 그리고 또 관객이 알게 되는 경로는 TV뉴스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봉준호의 괴물은 어떨까요? 이러한 괴수물의 전형인 공식과 관습을 따르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송광호의 첫 등장을 한번 보죠. 앞으로 괴물을 물리쳐야 할 우리의 주인공이 너무 허술하고 심지어 바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괴물의 등장입니다. 괴물은 음산하거나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대낮이며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인 드넓은 한강에서 그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전달한 방법은 TV뉴스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장르적 관습에 대해 비꼬듯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 적정하신 분 모두 손 펼쳐 이봐요 아니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얘기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지금 테레비 뉴스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상황 설명은 뉴스로 대신합니다 뉴스가 지금 뉴스가 안 나오네 기존 재난물이나 괴수물 장르의 어떤 관습을 꼬집으면서 그 장르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유쾌하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장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던 영화들의 어떤 공식과 관습 그리고 이 영화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영화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